안녕하세요 물고기정수입니다. 2024년 7월 1일 오늘의 판매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우젓 이렇게 준비했고요. 상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새우젓 그리고 반건조 민어 그리고 잘 말린 황석어 손질을 다 된 황석어입니다. 그리고 손질 풀치입니다. 이것들은 다 말려 놨어요. 먼저 새우젓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우젓은 여기 목포 신안 새우젓이 가장 유명하다고 알고 계시죠? 저희가 국내산으로만 준비했습니다. 국내산 75% 천일염이 25% 3키로씩 꽉꽉 채웠고요. 지금 보시면 새우들이 봄새우젓이라 작지가 않아요. 추젓은 아주 작거든요. 진짜 눈만 달려 있는데 봄새우젓들은 이렇게 새우 씨알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거 드실 때 겉들여 소스로 드실 수도 있고 이제 뭐 김장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6젓이나 5젓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사이즈가 좋은 봄젓으로 준비했고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주셔요. 저희가 매년 봄에 이렇게 준비하니까요. 좋은 상품들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우젓. 저희 거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건조미너입니다. 반건조미너는 이렇게 5마리씩 준비되어 있고요. 배를 펼쳐서 내장을 다 제거하고 맛있게 말렸어요. 반건조미너는 신안 천일염을 사용해서 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마리씩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실 때 한 마리씩 꺼내서 드시면은 쪄 드시거나 뭐 탕으로 드시거나 그리고 뭐 구워 드실 때 졸여 드실 때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한 30cm가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마리당 300g 내외의 사이즈고요. 작지 않습니다. 큰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반건조미너 5마리씩 3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석어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황석어도 다 손질을 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 떼어내고 내장도 떼어내고 다 떼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바로 졸여 드시거나 튀겨 드시거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보시면은 이제 요리하실 때 조금 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kg씩 3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치입니다. 풀치는 저희가 머리꼬리 내장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핏대도 다 제거해 버렸어요. 너덜너덜한 배 부분도 다 제거하고요. 이렇게 길게 해서 말렸는데요. 이제 받아보셨을 때는 저희가 다 토막을 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보시면은 그대로 요리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쨍갈치를 찾으시는 분들인데 쨍갈치보다는 이 풀치 한번 받아보시면은 더 만족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토막 내서 보내드리면 그대로 요리해서 드시면 되세요. 2kg면 대략 이렇게 손질된 게 대략 20마리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치나 그리고 방건존 민어 같은 경우에는 큰 거 찾으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은 좀 더 큰 거 상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도 이렇게 준비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